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듀오가 대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듀오가 정식으로 발표가 됐었죠? 제가 서피스 듀오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렸던 바로 그날이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알려졌었기 때문에 과연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이게 1,400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그렇잖아도 별로였던 반응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서피스 시리즈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주차도 아, 이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니 입장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봤어. 어, 사실 이건 예전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사용기에서 써먹었던 제목인데 이해하기 힘든 가격의 제품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처럼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서피스 듀오에 대해서 최대한 침착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하러 이런 물건을 만들었는지, 왜 하필 1,400달러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어울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구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피스 듀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서피스 듀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지만 윈도가 아니라 안드로이드로 구동이 되는 제품이구요. 삼성 길럭시 폴드처럼 하나의 화면이 휘어져서 접히는게 아니라 4대3 비율의 5.6인치 화면이 양쪽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는 듀얼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펼쳤을 때 4.8mm, 접었을 때가 9.9mm인데요. 4.8mm는 현재 기준으로 모바일 기기 중에서 가장 얇은 두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서피스 시리즈처럼 서피스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양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요. 일단 프로세서가 한참 철이 지난 펄컴 스냅드래곤 855에 램이 6GB이고 스토리지는 256GB까지 가능하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 없이 전면 카메라 하나밖에 없고 모노 스피커에 NFC 지원도 안되고 무선 충전도 불가능하고 이어폰 잭도 없고 색상도 흰색 한가지 밖에 없구요. 5G를 지원하지 않는데다가 얇은 두께 때문인지, 배터리도 3460mAh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양을 가진 서피스 듀오의 가격이 1,400달러인데요. 이쯤 되면 뭐야 이런걸 누가 이 가격에 사냐 하시겠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구요. 어쨌건 아무리 봐도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제품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뭐하러 이런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서피스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이 대부분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방향이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합현실기기인 3,500달러짜리 홀로렌즈나 50인치 화면을 가진 시작가 9,000달러짜리 서피스 허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누가 이런 제품을 살까 싶지만 사실 여러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나 군수같이 특수한 분야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두번째는 서피스 시리즈가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서피스 시리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파일을 키우는 역할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파트너 기업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듀오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을텐데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게 하나 남아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이 1,400달러라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왜 하필 1,400달러일까라는걸 최대한 추측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서피스 듀오의 듀얼 스크린이랑 비교할 만한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아니라 듀얼 스크린이나 폴더블 스크린을 가진 제품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LG 벨벳입니다. 미국에서 LG 벨벳의 가격은 본체가 600달러이고 듀얼 스크린이 200달러, 그래서 총 800달러인데요. 듀얼 스크린이 일체형이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의 악세사리 형태인데다가 서피스 듀오처럼 OS 차원에서 최적화 작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구요. 두번째는 갤럭시 폴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Z 폴드2의 미국 공식 가격이 2,000달러거든요? 서피스 듀오 256기가 짜리가 1,500달러니까 아이폰 SE가 400달러인걸 생각하면 돈 조금 더 보태서 차라리 갤럭시 폴드를 산다고 하기엔 500달러 차이가 좀 큰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플립의 미국 발매 가격이 1,400달러,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모토롤라 레이저가 1,500달러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의 가격대를 기준점으로 삼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사양도 떨어지고 편의 기능도 거의 없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듀얼 스크린이라는 점, 그리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1세대 제품이라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격을 마냥 저렴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2,400달러라는 가격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피스 듀오가 새로운 형태의 제품인데다가 끝내주는 힌지에 유리로 뒤덮여있고 고급스러운 마감이 되어있다고 해도 여전히 이 가격이 별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듀얼 스크린이라는건 현재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이랑 타협한 형태인거지 결국 언젠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로 바뀌게 될거라는거죠. 화면이 달려있는 서피스 기기의 공통점은 첫번째가 3대의 비율의 화면이라는 점, 그리고 두번째가 서피스 펜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4대3 비율의 직사각형이 두 개면 3대의 비율이 되죠. 서피스 듀오가 접었을 때 4대3, 펼쳤을 때 3대의 비율이라는 것 역시 언젠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거라는걸 염두에 둔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젠가 서피스 펜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가진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널리 사용된다면 듀얼 스크린 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관건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과연 얼마나 빨리 보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생각보다 빨리 가격이 내려가서 금세 대중화가 된다면 듀얼 스크린을 가진 제품은 옛날 시티폰 신세가 될거구요. 반대로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보급이 늦어지게 된다면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간 자동차처럼 의외로 오랫동안 하나의 카테고리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듀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홀로렌즈나 서피스 허브 같은 제품들처럼 가격이 비싸더라도 용도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텐데요. 사실 서피스 듀오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회의적으로 보게 하는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 좋아, 사양이 딸리는 것도 그렇고 가격도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걸 대체 어디에 써먹냐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인지 듀얼 스크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과연 스마트폰 대신 이걸 쓸까? 혹은 태블릿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서피스 듀오를 추가로 또 들고 다닐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서피스 프로 시리즈 같은 윈도 태블릿이 랩탑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태블릿처럼 쓰기엔 불편하지만 그 중간에서 나름의 용도가 있는 것처럼 서피스 듀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회사 임원들이 서피스 듀오를 마치 디지털 수첩처럼 사용하는게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임원 정도 되면 실무자들처럼 통화량이 아주 많지도 않을거구요. 듀얼 스크린이기 때문에 각종 보고서를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메모를 한다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용도로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피스 듀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이 서피스 듀오를 사용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여줬었는데요. 두 명의 아이가 하나의 서피스 듀오에서 동시에 각각 다른 앱을 사용한다거나 메인 요리랑 디저트 사진을 동시에 펼쳐놓고 요리를 하는 모습은 약간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서피스 듀오를 펼치고 다른 사람이랑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진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모습이 서피스 듀오에 가장 어울릴만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건 그래서 구입을 할만한 제품인가 하는 점일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직 확실히 잘 서질 않습니다. 사실 저는 10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1000달러라는 것도 이 가격에 나오면 무조건 산다 했던게 아니라 1000달러 정도면 한번 사볼까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좀 헛웃음이 나더라구요. 어쨌건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격에 서피스 듀오를 구입하는건 좀 아닌 것 같구요. 보통 미국에서 서피스 시리즈들이 발매하고 나서 몇개월 지나면 꽤 할인을 해서 많이 팔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피스 듀오 판매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60일 동안 최저가 보장을 해준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9월 10일이 정식 발매일이고 여기에 60일을 넣으면 11월 10일 그러니까 블랙프라이데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1400달러보다 할인해서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오래간만에 색다른 기기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긴 했지만 이 가격은 아무리 쉴드를 쳐봐도 저 스스로도 별로 납득이 되지가 않구요. 나중에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2세대 혹은 3세대 정도 되면 한번쯤 구입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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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